끊임없이 등장하는 주차 빌런 문제, 도대체 언제쯤 해결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한 차주가 주차칸 4칸을 차지한 것도 모자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침범했다는 황당한 제보가 전해졌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무개념 주차 아줌마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입니다. 빌라의 작은 주차장 한가운데 SUV 차량 한 대가 떡하니 서 있습니다. 황당하게도 주차공간 4칸에 모든 주차선을 물고 있는데요. 애매하게 서 있는 탓에 4칸을 전부 차지해버렸습니다. 심지어 그 중 한 칸은 장애인 구역인데 이런 막무가내 주차가 있나요? A씨에 따르면 한 주민이 빌라에 차량이 많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아무렇게나 주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A씨의 아내가 해당 차주에게 주차를 똑바로 해달라 지적했음에도 다시는 그렇게 주차하지 않겠다는 말과 다르게 계속해서 민폐주차를 했다는데요. 결국 A씨가 장애인 주차구역 침범을 이유로 여러 차례 안전신문고에 신고했지만 황당하게도 이제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주차칸 두 칸을 차지한 채 주차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차를 왜 그렇게 하냐는 A씨에게 여기 3년 넘게 살았고 자리 많은데 무슨 상관이냐며 적반하장 태도까지 보였다는데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A씨의 하소연에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후 잘 만나는 것도 복이다.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 방해로 신고해라. 여기저기 빌런들이 너무 많다. 민폐주차 해결하는 법이 필요하다. 저런 사람들은 과태료 폭탄 맞아봐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습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방해할 경우에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한편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장 태도가 부과됩니다.